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엑스 티베로의 조현철 팀장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시스템 인프라와 수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도 점점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비로서의 진화를 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팀엑스 티베로사의 티베로가 여러 CSP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티베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클라우드 시장 현황과 CSP의 티베로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티베로의 특화 기술인 TAC 이중화 구조에 대한 설명과 일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TAC의 구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CSP에서 티베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어 자료에 의하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DBMS 시장은 연평균 31%로 고성장하고 있고 2025년에는 1조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정부 또한 2025년까지 정부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대상 기관의 수가 1,261개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수가 1만 5천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존의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에 이어서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발표된 IDC 자료에 따르면 국내 퍼블릭 시장에서 AWS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MSA죠, KT 클라우드, SAP 등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도 네이버 클라우드나 NHN, 가비아, KT, 카카오 등의 다양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CSP 간 클라우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기술력과 경쟁력은 더욱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저희 팀엑스의 티베로는 자사 클라우드인 팀엑스 클라우드와 글로벌 CSP인 AWS를 포함해 다양한 CSP에 티베로 서비스를 등록해서 서비스 중입니다. 단일 싱글 구성은 대부분의 CSP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AWS 같은 CSP에서는 이중화 구성인 TAC나 TSC 같은 서비스도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TAC 이중화 서비스는 KT에도 곧 상품 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화 구성은 NCP나 그 외의 CSP들과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많은 CSP들에서 티베로 싱글 서비스 그리고 이중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티베로는 많은 CSP들과 협력하여 티베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티베로의 액티브 클러스터 이중화 구성인 TAC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일부 CSP에서 TAC 구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티베로 TAC는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입니다. 모든 DB 노드가 액티브인 상태로 운영되며 한쪽 노드 장애 시에 DB 클러스터에 의해서 노드 간 자동 페일오버를 통하여 최고의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노드 간 캐시 공유 그리고 페일오버 기능 등을 제공하여 시스템 확장 필요 시에 서버를 추가해서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고가용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기관계 같은 중요 시스템에 대부분의 시스템에 기존의 RAC나 티베로 TAC 같은 액티브 클러스터 구조로 DB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TAC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많이 구성되어 왔고요. 고객들의 업무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이전되면서 TAC 이중화 구성을 클라우드에서도 지원해 주길 바라는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TAC 아키텍처를 클라우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TAC를 구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DBMS에서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술을 제공해야 되고 인프라적으로는 TAC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를 위한 전용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유 스토리지 제공이 필요하는 등 고도의 인프라 기술 지원이 필요한 기술 종합 선물 세트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TAC를 구성하기 위해 전용 네트워크 그리고 공유 스토리지 등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TAC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천 개가 넘는 TAC 레퍼런스를 저희 티베로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공유 그리고 가상화가 기본인 클라우드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TAC를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TAC 구성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공유 스토리지 구성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CSP에서는 T배로와 수많은 협의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 TAC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셨고 T배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TAC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마켓플레이스에 오픈한 AWS의 TAC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 아마존 EBS를 공유 디스크로 사용하고 두 개의 T배로 인스턴스를 액티브 상태로 기동하여 TAC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코디형 인프라 구현 서비스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여 구성이 제공되는 T배로 서비스입니다. TAC 상품화를 위해 온프레미스와 대비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기존 온프레미스와 대비하여 유사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AC는 현재 AWS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TAC 구성 사례는 KT 클라우드의 사례입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으로 KT 직 클라우드의 D1 존에서 제공 예정이며 TAC의 기본적인 요소인 공유 스토리지를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상에서 구성하였고 각각의 네트워크 구간을 분리하여 네트워크 병목으로 인한 TAC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KT 클라우드의 TAC 구성은 KT의 개발 플랫폼에 적용하여 테스트 완료하였고 온프레미스 환경과 유사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서비스 오픈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다양한 CSP에서 티베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SP 상에서 티베로를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C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콘솔형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콘솔형은 CSP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하는 방식으로 CSP별로 구성 화면, 그리고 구성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CSP별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코드형 인프라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드형 인프라 구성 방식은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템플릿을 미리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미터를 통해 입력을 받아서 DB를 자동 생성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코드 방식을 통해서 인프라 생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고 자동화된 티베로 구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콘솔형과 코드형 모두 CSP 클라우드 포털에 접속해서 원하는 티베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솔형 같은 경우에는 각 CSP에서 제공하는 GUI 메뉴에 따라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하고 설정이 완료되면 티베로가 미리 제공한 자동 설치 스크립트가 수행이 되어서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티베로는 각 CSP별로 구매자가 원하는 구성을 선택한 후에 티베로가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게 CSP별 그리고 OS별 쉐일 스크립트를 개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드형 인프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선택 이후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을 미리 준비해둔 템플릿에 의해 구성하며 구매자는 파라미터의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티베로는 각 CSP들과 협력을 통해 콘솔형이나 코드형 모두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티베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라 티베로를 기동할 리소스의 타입이 달라집니다. 컨테이너 방식의 팀엑스 클라우드나 쿠버네티스 같은 클라우드는 파드 형태로 리소스를 제공하고 AWS는 EC2라는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VM 형태로 제공하는 CSP들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방식의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티베로를 구현하기 위해 코드형 인프라 도구인 헬름 차트를 이용하고 AW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코드형 인프라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여 마켓플레이스에서 티베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VM 형태로 코드형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쉘 스크립트 방식으로 티베로 자동 배포를 위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베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티베로 인프라와 DBMS에 자동화된 배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SP별로 티베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AWS에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티베로를 검색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티베로 싱글 상품은 스탠다드와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구분이 되고 둘 중에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IP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티베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기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 서비스하는 티베로의 TSC라는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의 이중화 구성은 AWS에서 제공하는 코드형 인프라 서비스 방식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티베로 TSC를 선택하고 구매를 진행하면 미리 준비된 템플릿에 의해 구성이 진행되고 구매자는 완료를 위한 몇 가지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TSC 구성이 완료됩니다. TSC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스탠바이 아키텍처 구성이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프라이머리 DB, 스탠바이 DB 인스턴스가 기동이 되고 장애 감지와 페일오버를 위한 옵저버 인스턴스도 같이 기동이 됩니다. 이런 이중화 구성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코드형 인프라 구성 서비스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AWS에서 티베로 TAC를 구성하는 것도 TSC 이중화 구성과 유사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티베로 TAC를 선택한 후에 구성을 진행하면 미리 준비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에 의해 구성이 진행되고 구매자는 TSC 때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TAC가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TAC는 액티브 액티브 이중화 구성이기 때문에 1번, 2번 DB 노드에 티베로 인스턴스가 액티브인 상태로 기동이 되고 외부에서 TAC에 접속하기 위한 베스트천이라는 인스턴스도 같이 기동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포털의 상품 메뉴에서 티베로를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에 디스크 생성, 네트워크 설정 등의 과정을 통해 티베로 서버가 생성됩니다. 서버 생성 후에는 티베로에서 가이드하는 절차에 따라 DB 생성을 진행하고 티베로를 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CP 같은 다른 CSP에서도 티베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CSP와 같은 경우에는 TMI라고 하는 티베로 머신 이미지를 티베로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위한 쉘 스크립트와 함께 CSP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CSP는 티베로에서 제공하는 TMI 그리고 설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티베로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해서 고객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NHN이나 카카오, 가비아 같은 다양한 CSP 환경에서 티베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SP의 환경에 따라서 자동, 수동 방식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클라우드에 맞는 가격 그리고 기술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B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CSP와 함께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베로는 현재의 설치 그리고 배포 자동화의 범위를 넘어서 디바스 구현을 통해 운영관리 영역까지 총체적인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싱글 디비뿐만 아니라 고가용성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고 자동화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DBMS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티베로 사용하기 세션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티베로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